마지막 날에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오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들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오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들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임하며 성령이여 성령이여 우리에게 빛나소서 마지막 날에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오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들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오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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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에게 빛나소서 우리에게 빛나소서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오 성령이여 성령이여 우리에게 빛나소서 성령이여 성령이여 빛나소서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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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경이 우리 가운데 충만을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들리야 하나님 목마른 심령 가운데 성령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듯 주니 하늘의 아버지 날 주가가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윳게 하소서 새 일을 해가사 풍게 하소서 성령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새 날 열어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다 같이 두 손 높이 읽어요 그의 주인공 목이 마르니 성령의 주인공 그의 주인공 목이 마르니 내 산을 추어 그의 주인공 목이 마르니 성령의 주인공 그의 주인공 목이 마르니 내 산을 채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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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산을 채워